병료리! 영원합니다! 야, 지옥아! 너 군대 간 게 아니라 어디 노역 간 거냐? 얼굴이 왜 이래? 저는 속세 떠나신 줄 알았잖아요. 선크림이라는 문물이 있는데요. 물론 형님 입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. 제가 이제 뭐 먹을까요, 이제? 야, 얘들아. 돈 많이 썼다. 자, 우리 소주 사가지고 학교 드가자! 날 좋다! 네! 시간 주세요, 시간. 감사합니다. 가. 술 적당히 드셔야지 그걸 깜짝 놀라게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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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원자지? 우리가 죽을까? 어버걸하고 고사를 지내는데 외면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. 암, 기사도 정신에 어긋나지. 출격! 아, 괜찮아요? 아, 전 못해. 죄송해요. 괜찮아요? 혼자예요? 이름은? 아, 전 혼자예요. 전 완전 혼자예요. 진짜 혼자예요. 3월 2일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혼자예요. 그리고 남자친구랑도 완전히 헤어졌어요. 그래서 진짜 혼자예요. 말고 친구야. 친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. 어... 어... 샤랄랄라. 샤랄랄라. 어? 어? 샤랄랄라. 음, 샤랄랄라. 흐흑. 샤랄랄라. 저 좀 비호감이라서요. 친구가 없어서요. 슬램라. 왜 이래요? 맛있겠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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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